지금 김건희 여사는 또 어제 국회 증인으로 불려나왔어요. 맞습니다. 채택이 됐어요. 채택이 됐죠.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국회 이렇게 한나라당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러고 있는 사이에 독기자로 승리인지 모르고 싸우고 있는 사이에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철시발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국회 입법 대통령 탄핵 입법 청원을 받아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곳에서 청문회 연다. 땅땅땅. 김건희 나와. 어머니 최은순 씨도 나와. 39명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이거를 왜 어저께 했을까요? 지금 패턴으로 보면 검사 탄핵에 똥벌을 찼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대변검사? 그거 있지도 않은 헛소문으로 탄핵하고 민주당 꼬라지 봐라. 하는 짓도 참 양아치지 심하네. 라고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그게 지난주였죠. 그 와중에 갑자기 문자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심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뭐가 나왔냐면 제가 댓글팀을 운영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저 절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이거 봐라. 여론에 또 김건희라는 키워드가 뜨네. 지금 김건희를 걸고 넘어지기 굉장히 좋은 시기야. 김건희 걸고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윤석열 탄핵안 올라온 거 있잖아. 그거 5만 명 넘었잖아. 우리 그걸로 만지작해서 이걸로 장전 치면 되겠네. 그러면 이재명이 연임하겠다고 나오는 거. 그다음에 검사 탄핵 똥벌 찬 거. 이거 다 묻히게 돼 있어. 지금 두 가지를 묻어버리기 위해서 탄핵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정말 잘 피해가네요. 탄핵안은 입법 청원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사실은 처리할 수가 없어요. 입법 청원으로 올라온 거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주에 저희 양은경 법조전문기자 나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입법 청원입니다. 법 원래는 법을 만들기 위한 청원이거든요. 그게 올라오면 청원심사 소위원회를 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법을 만들면 되겠네. 그래서 법사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 법은 그러면 저쪽 상임위에서 하면 되겠네 하세요라고 넘겨주는 건데 거기에 어느 절차에도 청문회를 하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주진우 의원이 이걸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주진우 의원이. 그런데 지금 청원에 대해서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법률 규정상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상 당연히 탄핵소출을 해서 법사위에서 조사하려면 그만한 법적 요건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청원 그것도 법률적으로 법리적으로 내용이 맞지 않는 청원서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이런 절차를 우회해서 결국은 사실상 탄핵소출을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이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출 청원안이 발의됐으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에 해부된 상태에서 폐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여지는 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저런 청원이 있었다. 그때 140만 명 이상이 찬성을 했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이걸 들여다보니까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라고 해서 폐기를 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번 22대에서는 저거를 청문회를 하겠다고 법석을 떱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헌적인 위법적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지금 청문회가 성립이 되는 모양새로 가고 있는 거죠. 그것조차도 받아가지고 어저께 주진희 의원제 이렇게 발언한 다음에 네. 그거죠. 왜 그러면 문재인 때 안 했냐. 문재인도 140만 명이 넘었는데 정청 내 법제사법위원장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지난 21대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거는 논리로, 논리와 법 논리로서 대응을 할 방법이 없어요. 저런 식의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니까. 그렇죠.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농담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거잖아요. 등신 네가 안 한 거잖아. 그 말이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회를 법이나 헌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숫자가 되니까. 그렇죠. 숫자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맞아요. 니들을 못하잖아. 그렇죠. 우리는 사람이 많거든. 우리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저 아까 주진희 의원이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 달랑 두 장짜리, 이 달랑 두 장짜리 입법 정서 이거 가지고서 39명, 대통령 부인 프로태서, 대통령 장모와 임성권 사단장까지. 그렇죠. 자기도 부르고 싶은 사람 다 부르는 겁니다. 네. 그냥 망신 주고 싶은 사람 리스트를 쫙 정한 다음에 이거를 탄핵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그냥 포장을 해버린 거예요. 자 망신 누구 주고 싶지 쭉 한 다음에 정말 저는 그런 식의 패턴이다라고 지금 해석이 됩니다. 저 말에 따르면 저게 법률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상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게 청문회를 열어서 증인을 부르려면 국회에서 민주당이 탄핵 발의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탄핵 발의를 해가지고 탄핵 발의를 해서 탄핵 발의를 하게 되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요. 그래서 법제사법위원장이 뭐가 되냐면 검사가 됩니다. 그 탄핵안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려면 법사위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맡아서 대통령에 대한 죄, 탄핵 발의 이후 헌법과 법률에 뭘 위반했고 뭘 위반했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검사 탄핵안 발의한 거 보셨죠? 검사 탄핵안에도 제대로 된 탄핵안을 만들지를 못해요. 지금 입법청은 이거 두 장 가지고서 제대로 구성을 못하니까 모르겠고 정책내 법제사법위원장이 저는 그런 검사 역할을 할 정도의 실력이 된다고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망신조기를 39명 그냥 불러다 놓고 청문회부터 열어서 어떻게든지 이끌고 가겠다 이거를.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얘기한 거는 정하고 싶으면 탄핵안 발의시켜서 정상적으로 해라. 저 입법부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를 바라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이번 탄핵안 올린 게 해병대원 순직 관련 외압 의혹 이거 수사 중입니다. 김근이어서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의혹 이거 수사 중입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전쟁위기 조장. 이거는 앞에 두 가지는 수사 중인 사안을 지금 청문회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 파기, 대북 확성기 재개 등 전쟁위기 조장. 진정한 전쟁위기를 조장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쓸데없이 김정은하고 무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틈이나 보이고 퍼주기를 시도하려다가 실패로 돌아간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 이후에 김정은은 더욱더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이 청문회가 시작이 된다면 저는 증인으로 문재인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문재인, 39명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습니까? 9.19 군사합의 파기는 우리의 거의 자위권에 해당하는 행동이었는데 우리가 왜 이런 자위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나? 그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입법 청문회, 입법 청문회 관련해서 청문회를 한다면 반드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 자 강제징용 관련 또 위안부 관련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그거는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때 먹고사는 먹고사니즘이 충족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죠? 윤미향 같은 시민운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거에도 위안부 관련한 큰 대타협이 있을 뻔했는데 윤미향이 그거를 막았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지난번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사건들을 보고 나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강제 집행을 사법부가 강제 집행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정부에서도 그걸 집행을 하겠다라고 집행 고려하는 게 맞다라는 여론을 조성을 해서 한일 간의 갈등을 더 부추기고 이 문제를 오히려 더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도 당시에 대법원장, 헌재 소장, 또 그다음에 대통령 이 3인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불러봐야 그렇게 부르면 지금 정청래 위원장이나 이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자 이거는 누구를 불러야 되냐면 IAEA, WHO 이 사람들을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의 투기 방조가 돼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건강권이 위협을 해야 된다면 이거의 해양수 방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IAEA를 불러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천문회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부르라고. 이게 하고 싶으면 이게 부르라고. 천문회가 산으로 가는데 이거 자체가 뭘 보여주냐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려면 첫 번째 얘기한 건 헌법이나 법률 위반한 게 있어야 돼요. 재판 중인 사항은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임 중에 발생한 일이어야 돼요. 그런데 주가 조작이니 이런 건 재임 중 발생한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이런 건 우리 정부가 한 일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때문이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다가 잘했는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 탄핵 사유를 다섯 가지 찾아봤어요. 하필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때 2019년 5월에 올라왔던 탄핵 청원, 국민 청원 사유도 다섯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상당수가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냐면 국군 통수권자임에도 북한의 핵 개발 방치를 묵인했다. 이거 헌법별 지키지 않은 중대한 범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인민들에 대한 인권을 방치했다. 이것도 심각해 보여요. 그리고 세 번째 전 세계가 참여하고 있는 대북 제재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북한산 석탄을 들여왔습니다. 네. 이건 증거도 있는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번째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의 불법적 여론 조작을 묵인 방조한 혐의가 있다. 이건 심각한 선거법상 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고요. 다섯 번째 국정원 기능을 부실화해서 국내에서 대공 간첩 세력들이 활개치겠다. 국정원 약화시킨 건 맞거든요. 그것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다섯 개 중에서 최소한 두 개, 세 개는 확실하게 위법적 사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거 국민의힘이 잘못했네. 그러구나. 국민의힘이 등신이네. 그때 왜 안 했던 거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말이 맞네요. 정청래가 맞네요. 이렇게 탄핵 사유가 얘기가 되는데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해병대원 순직 사건, 후쿠시마 해양투기 방조, 강제징용 관련 3자 변제 방안 추진 이런 거 가지고 탄핵하는 거하고 문재인 때 탄핵 사유가 훨씬 더 얘기되네요. 그러면 우리 이런 거 하나 만들어보면 어때요? 청원을 또 올려. 탄핵 리필법. 저기요. 죄송한데 그때 제가 정신없어서 리필 안 했는데 지금 다시 리필해 주시면 안 돼요? 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면 어때요? 대통령 했던 사람은 맞는데. 자, 그래서 저는 그때. 탄핵 리필? 탄핵 리필. 이게 지금 만약에 이렇게 지금 청원이 올라간다면 이게 나라 꼴입니까? 근데 이 나라 꼴을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입니다. 국민 스포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탄핵을 국민 스포츠로 해드릴까요? 네. 우리 탄핵 리필을 하죠, 뭐. 네. 탄핵 리필법 한 번 만들까요? 참 이런 식으로 국가를 오늘 아침에 우리 칼럼 중에 남미처럼 한다. 이렇게 하는 데는 대통령제 국가로서 대통령을 마음에 안 들면 탄핵으로 끌어내리고 하는 데는 남미 국가들밖에 없대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남궁을 떠나가자. 소산의 puts